어떤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언론과 검찰 뿐인데 어차피 한 번 치를 전쟁이면 무슨 작당들 하는지 내가 지켜보는 데서 하는 게 나아 친구는 가까이 두되 적은 품어버린다 우리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까? 검사 배치 지킬 수 있게 최선을 다했어 혹시 바닥까지 처박히게 된다면 꼭 다시 올라와 그럼 어디 나도 한 번 쳐봐 죽은 여자들한테 죽은 여자들한테